슈퍼의 스타케이 슈퍼의 스타케이 슈퍼의 스타케이 슈퍼의 스타케이 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의 스타케이 15회네요 벌써 얼른 시작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물 흐르듯이 흐를수록 저희 방송도 물 흐르듯이 계속 회차가 거듭되고 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죠 아 그렇죠 누가 감히 15회를 그러니까 저희가 한 3회쯤 할 때 이거 언제나 가겠나 참 그랬는데 이제 매번 말씀드려서 청취자분들께서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청취자분들의 눈덕에 힘입어 제가 지난주에 딴지 이너뷰 아 그렇죠 비정기 이너뷰 유명재 씨를 만나고 왔고 지난 주말에 또 이제 다른 딴지 라디오 내 다른 팟캐스트 방송에 잠시 게스트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크게 느낀 바가 있죠 뭔가요 저는 여기서 만들어요 우리 집이 최고다 아 진짜 다른데 손님으로 제가 개구로 가잖아요 남의 집이 아무리 호화별장이어도 우리 집 학고방이나 아 나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비가 줄줄 새고 곰팡이가 핀 집이라도 내 방이어야 옷 벗고 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 습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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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 그 다른 왜 꼭 그렇지 않아요? 되게 잘 사는 집에 아 맞아 막 이렇게 놀러가면 되게 깔끔하고 막 극진이 대접을 받아도 내가 막 어쩔 줄 모르겠네 어색해 맞아 어색해 특히나 제가 요새는 나이 먹고 잘 안 그러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어색함과 그리고 약간 주눅들어 있는 그런 낯도 가리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더라고요 나는 안 그랬는데 나이 먹으니까 자리 바뀌면 잠도 잘 못 자겠고 불편하고 그러네 저도 은근 늙었어 하지만 여기서는 최고세요 두 분 다 그래 여기서 최고령이지 그래 나는 그냥 여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자리를 지키면서 진행을 하겠다 아우 저는 참 이번에 크게 느꼈고요 특히 한 번 더 또 느낀 건 그저께 제가 잠이 오지 않아서 제가 참 다른 팟캐스트 안 듣거든요 좀 핑계로 대자면 좀 너무 이제 다른 거 할 것도 있고 그래서 다른 팟캐스트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조금씩 들어봤는데 아 내가 굉장히 여기서 편하게 방송하고 아 이 성녀와 이 천사의 호의를 받고 즐겁게 방송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분위기 없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여초 팟캐스트가 정말 없어 거의 없습니다 아 남자밖에 없어? 송은희 김숙의 그 저기 두 분이 어떤 팟캐스트 이 정도 제외하면 말이죠 남자 출연자가 여자 출연자보다 적은 팟캐스트가 거의 없어요 아 그렇구나 왜 왜 그러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방송 전도를 다른 사람들한테 시킬 때 이걸 이용해야겠어 아 여자가 많다 여초 팟캐스트 남자는 거들 뿐 그런 면이 강하게 느껴졌고요 네 일단은 오프닝을 하기에 앞서 할 때마다 까먹는 자기소개 시간을 한번 저는 진행을 맡은 딴지일보 홀짝 기자고요 네 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로라입니다 네 저는 박새롬의 엔지니어입니다 네 혹자들은 말합니다 프로 선수들은 컨디션이 좋을 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기복이 덜한 예상 가능한 활약을 펼치는 예상 가능한 활약을 펼치는 그래서 진정한 에이스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의 플레이를 봐야 된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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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면에서 우리 로라는 15회 방송 중에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녹음실에 들어왔던 적이 10%가 안 돼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대부분 밤을 새서 일을 하거나 밤을 새서 술을 먹거나 늦게까지 술을 먹은 날이거나 아니면 너무 일찍 일어나는 날이거나 근데도 이 정도의 퀄리티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거 최고다 네 로라는 정말 한 10회 정도만 연속으로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방송을 했다면 우리는 이미 터져나갔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슈퍼스타K가 됐을 거다 엠넷 처리가라 그렇지 우리는 이걸로 방송국을 차릴 수도 있었어 뭐지 이깔대기 갑자기 근데 로라 언니가 보니까 이때까지 녹음실에서 뵌 것 중에서 오늘 제일 뭔가 볼이 상기되어 있고 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누가 보면 너 저기 너는 대중교통 탈 때 조심해 사람들이 널 피할 수 있다 아 그러네 아 요새 또 막 이러면서 요새 제가 또 저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날이 갈수록 마스크를 쓰신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어떤 분께서는 마스크를 쓴 상태로 힘들게 볼터치를 하시는 걸 보고 마스크를 쓰고 볼터치를 하는 거고? 마스크를 잠깐 뗐다가 이렇게 터치하고 다시 이렇게 딱 하고 아 마스크는 대중교통 이용 중에만 하려고 한 거였나 보다 그렇죠 하여튼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차라리 뭐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내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면 마스크에 가려진 부분은 화장을 안 하는 건 어떤가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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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시간도 단축되고 근데 그분께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신 거예요 그치 밥 먹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심지어 저희 딴지 마켓 나인아이 나인아이 기자의 목격담에 의하면 어떤 커플이 저는 커플이 길에서 마스크를 쓰고 그냥 둘 다 이따가 뽀뽀할 때면 마스크를 벗고 입을 마주쳤다가 다시 마스크를 쓰고 입냄새 나라 이런 눈 가리고 아우다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면 분개에 맞이 않았는데 요새 참 메르스가 이슈이기도 하고 참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 동네 초등학교도 휴교했더라고요 저도 아기 어린이집 데려다주는데 알코올 샤워를 시켜주시더라고요 분무기로 선생님 두 분이 양쪽에서 칙칙칙칙칙칙 그거는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요새 어린이집 알만한데 어린이집 보냈다가 또 막 혹여나 잘못돼 봐요 그러면 또 특히나 이 로라 같은 엄마 난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 어린이집은 무작정 쉬기가 좀 어렵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생각해야 되니까 엄마 아빠도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아이들이 거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이는 정말 한 시간도 있을 수 없는 아이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한 시간이 뭐야 10분은 못했지 그렇죠 운영을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안 그러면 그러니까 뭐 쉬는 날이어도 데려다주는 부모들이 있단 말이야 저희가 방직 선생님들이 계시고 시사 프로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점 두 가지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그 아까 어린이집이 얘기도 나왔는데 초상교 휴교도 지금 되게 말이 많은 게 돌봄 학교나 이런 것까지 다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맞벌이 하는 부부들 특히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특히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게 단기 방학을 해버리면 그렇게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방법이 없어지니까 그러네 그런데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휴교 같은 거 계속 되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회가 정말 이런 복지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면 하나가 구멍이 나면 다 새는 거야 질질질질질 되게 뭐라 그래야 돼 얇은 막처럼 그렇지 막도 없어 구멍 뽕 나면 거기로 막 헤일이 밀려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죠 메르스 얘기도 나와서 말인데 면역력이 되게 약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문제가 나면 그냥 면역력이 강한 사회 복지가 잘 되는 사회면 적당히 이렇게 빨리 처치만 해주면 막막 낫는 우리 사회는 지금 처치도 졸라 늦게 하고 하나 염증이 생기면 그냥 온몸에 발진이 나는 것 같은 두 번째 느낀 점은 자꾸 이렇게 불안에 떠들고 공포에 떠드냐 국민들이 괴담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솔직히 되묻고 싶어 메르스 자체가 공포일 수도 있겠지만 나 같은 사람들한테는 메르스는 크게 개의치 않아 근데 저 새끼들 하는 짓을 보면 나는 불안해 니들이 더 불안해 막 그런 거 있죠 나 믿음직한 누군가와 같이 있어 내가 근데 어두운 길을 가 근데 갑자기 개가 짖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지랄 말각을 하는 거야 무서워서 깜짝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네가 더 깜짝이야 그렇지 내가 더 불안한 거야 아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키기 시작했잖아요 아 진짜 지난주에 독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얘기하니까 또 짜증빵 나네 진짜 지금 엊그제부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걸프만 인근한 메르스의 발생지로 추정되는 그 지역의 국가들이 국민들에게 한국 여행할 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고품격 소비방송이어서 이걸 빗대 말하다면 대한민국 역수출을 쾌거를 이루었다 메르스 역수출 지금 발병자수는 이미 세계 2위가 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언론들이 순위위기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사망자수도 이 추세대로 늘어나면 그것도 이제 세계 2위 1위는 아무래도 사우디 쪽 발원지니까 아 이 아까 어린이 얘기도 나왔지만 면역력이 약간 또 노인분들의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특히나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나 노인들에게 되게 노인들이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참 또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다 고령의 환자들이어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아유 뭐 얘기 더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친한 방송들에 대한 후기를 그 전에 우리 비인간 게스트 소개도 해주세요 아 네 오랜만에 게스트 자꾸 진행자 소개도 까먹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한 비인간 게스트 저희가 아마 지지난 방송인가 지지난 방송에 지지난 방송에서 네 제가 검증 코너에서 유기농 토마토를 검증하고 왔다 네이처다에서 나온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 토마토가 지난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로라가 밤새 작업을 하고 와서 이걸로 지금 당 보충 및 비타민 보충을 하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아 알차요 네 아 요거는 말입니다 진짜 알차요 제가 33년 평생 먹어본 토마토 중에 가장 맛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음 진짜 감칠맛도 있고 그 왜 흐물흐물 하잖아요 토마토들 아니면 너무 초록색에 그 딴딴딴딴 그거든지 근데 이거는 융합이죠 빨간데 빨간데 알차 빨간데 알차면서 흐물흐물하지 않아요 물이 질질 새지 않는 즙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 복지와는 달라요 질질 새지 않네요 요거는 또 추가 설명 드리자면 저에게 사랑의 토마토죠 아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와 본격적으로 연애하기 전에 요거를 몇 개 싸가지고 상납 아 굉장히 만족스러우면서 관계가 급진전되는데 어디로요 지대한 공헌을 세웠다 진짜로 스킨십으로 뭐 다양한 우주의 기운적 차원에서 참 고마워하는 진도를 쭉쭉 뺐나요 아 뭐 진도 그때는 이미 사귀기 전 사귀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 네 관계가 가까워지는데 그냥 친밀도를 상승시키는데 친밀도 상승시킬 때는 스킨십인데 그렇지 어 진도 빠진 건데 그럼 야 진도 끝까지 뺀다고 해서 뭐 그게 관계가 오래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 사실 뭔 소리야 하하하하하하하하 당연히 상황했다 하하하하하하 여튼 여러분 가족에게 혹은 연인에게 혹은 연인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세요 이 토마토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실 겁니다 네 일단 저희는 이거를 처목 처목하면서 아 그리고 저희는 늘싼 비인간 게스트로 딴지카페 커피 및 음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얼음 딸그락거리는 소리는 네 네 늘싼 들으셨을 거고 네 저희는 커피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비인간 게스트까지 나 가끔 스스로 놀랄 때가 있다 어느 순간 나 혼자 편집점을 만들어 이 숙련된 진행자만 한다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잠시 묵음을 하고 네 이제 뭐 이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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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길 벗어나면 아무데서도 슈퍼이스타 K에서만 할 수 있는 이제 오프닝 나머지 코너죠 지난 방송에 대한 후기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크사스님은 요새 우리 엄마 이름보다 더 많이 언급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크사스님 무려 3개의 글을 남겨주셨는데 로라천사님께 기회를 주라는 간청 더 이상 어떻게 기회를 줍니까 성녀가 몸상화가 걱정된다는 우려 몸은 지금 로라가 먼저 상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 성녀도 너무 바빠요 아 맞아요 밤마다 있어요 항상 그리고 딴지 마켓 저기 술술 풀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상품페이지에 업로드를 했거든요 네 봤습니다 제가 아브라크사스님의 후기를 이용했거든요 아 이 제가 한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반지 나부리 폭탄 주제죠 뭐 폭풍 흡입 후 호로자시가 에미애비를 못 알아봤다 뭐 이런 한시를 쓴 술술 풀리고 상품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뿌듯해 하셨다는데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자세히 남겨주셔가지고 체지방에서 진짜 체지방 10% 디테일의 짤물 느꼈죠 네 아 무슨 두 아이었나요 하여튼 아이 아빠이신데 체지방률이 10%라네 아브라크사스님이 이제 걸신 거기도 굉장히 팬이신데 걸신에서 얼마 전에 마침 투어를 갔다 왔어요 담량으로 1박 1로에서 그쪽에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10km를 뛰셨대요 그 여행지에서 그 정도로 매일 뛰시는 거야 네 대단하시네요 너무 놀라운 것 같아 나 같은 인간은 상탄도 할 수 없어 그런가 하면 광대얼굴님 이분 또한 3개의 글을 남겨주셨답니다 요새는 새로 오신 단골분 반가워요 요새는 참 한 분이 여러 편의 글을 남겨주시는 참 감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천원의 호갱격힘 사용과 함께 어두운 골목길에서 억울한 일을 겪으시니라 이거 저도 많이 당황했어요 저 이거 읽고 생각 많이 했어요 아 근데 남자들도 억울할 때 많아 억울할 것 같아 근데 진짜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무섭거든요 그냥 돌아보게 돼 뒤에서 뭔가 걸어오면 일단 딱 돌아보는데 본능적인? 본능적으로 돌아보거든요 저는 실제로 좀 오래된 얘기지만 20대 때도 저희 인천의 아파트가 굉장히 어두워요 밤에는 저 앞에 여자가 가고 있었어 나랑 나이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당시 제가 20대 중반? 근데 저는 좀 알아요 여자들이 불안해한다는 걸 항상 알잖아 남자도 그래서 내가 앞 찔러가주는 게 편하겠다 그래서 여자분이 건대 뒤에서 스피드를 올렸더니 같이 스피드를 올리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더 스피드를 올려야지 어쨌든 나는 이 여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나도 편하고 줘 그랬더니 졸라 뛰어가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소리를 지르면서 이 광대 얼굴님이랑 비슷한 상황인 거지 이분도 앞 찔러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템포를 높이셨는데 이제 이분이 앞에서 같이 뛰어버린 거지 여자분이 앞에서 남자가 대표적으로 왠지 억울한 기분이 든 게 딱 두 정도 케이스가 있죠 이런 케이스하고 제가 문과대학 다닐 때 과가 문과대기 때문에 짧은 치마 입은 여학우들이 계단을 오를 때 내 바로 앞에서 치마를 이게 뒤로 이렇게 해서 가리고 커버로 그분들은 너무 당연한 액션인데 또 이게 뒤를 따라 걸어가는 내 입장에서는 안 봐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솔직히 보고 싶은 것도 또 인지 솔직하다 솔직하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백수르 주제로 시조 한 편을 지어주셨는데요 이럴 땐 역시나 아나운서 나 이거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여자분들 밤에 뒤에서 누가 쫓아오잖아요 뛰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일반 사람이면 모르는데 진짜로 조금이라도 그 뭔가 동기를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극을 해서 더 쫓아오게 한다 걔랑 똑같네요 또 쫓아오게 한다는 거야 이런 거일 수 있어 남자도 뒤에서 내가 만약에 치안이야 근데 그러면 여자가 저 앞에 이렇게 걸어가면 내가 지금 이 액션을 깔까말까를 계속 긴가민가 해줄 거 아니야 그렇지 재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냥 걷는 대로 계속 걸으면 결정을 계속 못 내리다가 이제 상황이 종료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갑자기 뛰어버리면 강제 판단이 되는 거죠 오 씨발 잡아야겠다 하고 팍 뛰어갈 수 있는 거죠 뭐 남자분들한테 이거 뭐 어때 뭐 해본 방법이 있어 아까 뛰었다가 저 그런 경우 있어요 저 골목길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데 겁이 좀 없는 편이라가지고 그냥 신경을 잘 안 쓰는데 그날이 되게 추웠어요 그리고 12시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친구 집에 놀러가기로 했는데 제가 늦어가지고 빨리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대각선 뒤쪽에 남자분이 계셨는데 이러면서 저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어머 어머 어떡해 되게 민망했던 기억이 너한테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 여성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차라리 서세요 서서 전화를 하세요 누구든 아무나 전화해가지고 아니 이 시간에 엄마 길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전화했어 엄마가 싫어하겠어 엄마한테라도 차라리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이 앞으로 지나갈 시간을 주는 거지 저는 3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최소한 이뤄지는 말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게 사실 자기네 집 앞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길이잖아요 분명히 우범 지역이다 여기는 그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그 구간에서만큼은 스마트폰을 하신다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가지 마시고 이어폰은 절대 안 됩니다 끼지 말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약간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걸어가시다 이게 이제 최소한의 그렇죠 그리고 2단계는 아까 로라가 말한 대로 전화하는 척이라도 하시고 그렇죠 3단계라고 말했는데 생각해보니까 2단계네 이 정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3단계는 아까 로라가 말했던 대로 정말 좀 이상한 사람이 따라 붙은 듯하다 그러면 바로 전화 걸으면서 그냥 갑자기 서시는 게 최고입니다 서서 그냥 통화를 하세요 엄마 나 집 앞인데 이렇게 그리고 아파트 촌인 경우에는 그냥 라인으로 들어가세요 아무 라인이나 들어가서 자기 집 아니더라도 남자분의 경우에는 오해석이 싫으면 잠시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게 될 경우에는 그래도 되고 근데 또 그런 게 있다 나도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 배려까지 하면서 가만히 서 있기도 싫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거지만 이상하게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집에까지 가는 길이 그때마다 꼭 소변이 마렵더라고 나도 급해 녹음할 때 소변 마련 같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방광 용적이 작은 거 같아요 횟수가 작고 소변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하여튼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아나운서 토너가 지금 로라가 시조 이거는 광대 얼굴님이 백수로 주제로 남긴 슬펐어요 네 큐 일어나니 아침이나 피곤하니 저녁이고 눈을 뜨면 무얼 하나 할 일 없긴 매한가지 친구들도 보기 싫고 부모님도 부담일세 꿈 따라서 뛰었건만 세상 풍파실이구나 넘어지고 일어나기 너무나도 힘이 들어 넘어진 채 주저앉아 하늘 한번 바라보니 어린 시절 푸르렀던 그 하늘이 아니구나 달도 없는 어두운 밤 내 몸과도 상통하니 이리 앉아 한숨 쉬며 백수가 나 젖고 있네 이거는 참 사음절로 잘 맞춰주셨네요 저도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간을 겪으면서 요새 그때를 생각하면서 느낀 건 역시 버티는 게 중요하다 광대 얼굴님은 광대 얼굴을 한번 진짜 해보시면서 거울을 보고 웃으시라는 말밖에 못하겠네요 그리고 슈슈케를 들으시라 네 저희가 뭐 매주 뭐 이렇게 방송 때마다 웃으세요 광대 얼굴 뭐 잘 되시면 게시판에 글 올려주세요 아 네 진심으로 축하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로라 천사님께서는 드디어 죄송합니다 뽑아가지고 로라님께 사랑 고백을 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이모티콘 이모티콘이 완전 얼굴만하서 하트 눈 봤습니다 네 뭐 누군가를 아끼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아니 저 실제로 보면 어떻게 하시려고 완전 취향 아니고 그럼 어디 가려고 그럴 리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로라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깜빡다블님이 무려 대전에서 벙커에 방문하셨다고 성녀로 추측되는 여자가 뭐 이런 애가 있나 하며 살짝 쳐다봤다고 했는데 오해세요 저 되게 사랑스럽게 쳐다봤을 거예요 아 근데 아 알았어요 서로 이게 있었어요 서로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아는 성녀는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저기 박세롱 피디는 아는 사람한테만 뭐 이런 애가 있나요 쳐다보시 어 누구였을까 뭐 보시면은 말 거시면은 친절하게 이거 아키 아니야 아키 같아 뭐 이런 애가 있나 하고 설정 매 항시 누구나 이렇게 쳐다보는 건 아키 밖에 아키가 눈이 커가지고 아 그 걔는 그래 좀 걔는 그런가 하면 그냥수인님께서는 더 디테일하게 사진까지 첨부해서 혼탕 검증을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시고요 그 밑에 오혹홍 로라님께서는 아 이번 휴가를 독일로 갈까 고려한다고 리프를 하셨다는데 여러분 오혹홍 로라가 저예요 접니다 아 그거 너야 알고 달았어 내가 아 진짜 아 가지마 왜왜왜왜왜왜왜 비싸 아 그러네요 또 소개해 주시죠 바람심터님이 지난번 변진섭 로라에 이어 넥스트의 로라가 생각난다고 이것도 영상을 첨부해 주셨어요 아 저도 종종 신혜철님의 음악을 요새 가끔 듣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네 누구시길래님께서는 이번 독일편을 듣고 생각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네 남겨주셨는데 총선과 대선에서 일본 정당이 승리했다 아직도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상위한다 음 그리고 이 방송의 순위가 너무 낮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래 현실이죠 노라가 차였다 성녀가 혼자 3주간 제주도 여행을 했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정말도 아니고 정말 정말 어 저는 이 방송의 순위가 낮은 것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그런 건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방송이 겉으로 이렇게 첫인상으로 보기에 관심을 갖기가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소비방송이라는 게 사실 많지 않았었고 음 듣는 분이 재밌게 들어주시다 보면 항상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방송을 끝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음 그리고 이미 듣는 분들께서 재밌게 들어주시기 때문에 네 저는 만족합니다 저도요 하지만 로라가 차인 건 총체적 난국이 맞죠 근데 또 로라는 또 항상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워낙 그 매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회가 많다 어딘데 가서 원하면 좋은 사람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그냥 그 왜 막 마음이 달려온 거잖아요 연애하면서 네 그래서 그냥 아 휴게소 들렸다 하고 그냥 요새 그냥 잘 쉬고 있어요 그 로라가 또 요새 일이 갑자기 많아진 건 어떤 의미에서 그런 면으로는 또 좋을 수 있죠 어 그렇죠 네 그런 공허함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비유를 드리자면 지하철에 겨울에 그럼 옷을 막 되게 껴입잖아요 겨울엔 그리고 막 전철에서 막 이제 난방이 되고 막 땀이 살짝 날 정도로 막 따뜻하다가 딱 그 지하철 개찰구를 나와서 1층으로 올라갈 때 뭐 노래 가사의 말을 빌리면 언젠간 지나간다 그렇죠 금방 지나가면 또 1층에서 따뜻해지고 이야 책 읽으세요 비유가 탁월하다 비유가 비가 막히네 진짜 많이 좀 들어야 될 텐데 총체적 난국이야 방송 순위가 너무 낮아 아 근데 진짜 15회만에 우리 이렇게 단골 손님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그럼요 저희가 15회만에 막 되게 영향이 있는 방송이 됐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저희 벌써 막 어깨에 막 뽕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는 아직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런가 하면 화상 논검님께서는 웃으면서 들어가면 가서 울면서 나온 거 일본어가 그렇다 아 예 저도 제외국어 일본어여가지고 맞습니다 하지만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죠 남의 나라말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게 아 그렇죠 외국어 하나로 완벽하게 마스터하면은 뭐 그런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제3외국어나 제4외국어는 보다 쉽게 마스터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 그거는 해보지 않아서 몰라 전 우리말도 못해요 어? 우리말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란팀이 그러시면 되죠 맞아 올해의 목표는 자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다음 좀 후기는 네 오라님이 한번 닌네임이 범상치 않으신 네 이거 좀 살려주세요 2년이 18년을 닌네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2년이 18년 네 한라산을 등반하며 여성분이 먼저 내려가서 밥먹자고 거냈음에도 불구하고 딴지 검증단과 같은 올고진 정 정상 등반 의지를 아 정상 등반 의지를 담아 쿨하게 거절했다고 하셨어요 이게 이게 아 그러면서 자기가 호갱 병신이냐고 이게 그거잖아요 제가 지난 방송 때 제 친구들에게 제주도 가서 사진 찍어달라고 했는데 그냥 그러니까 아이고 근데 저는 이분이 호갱이냐 병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런 거죠 정상 등반 의지가 정말 강력했다면 뭐 그건 잘하신 거고요 근데 본의 아니게 사실은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정상 등반 의지가 생겼다면 아 약간 쿨하다기보다는 용기가 적었다 이거에서 저는 느낌 빠오는데요 여성분이 그냥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야 아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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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취향이 아닌데 뭐하러 하지 마 자 그렇죠 아무리 정상 등반 의지가 대한민국을 넘어 우주를 찌른다고 해도 자기 스타일에 내 스타일이야 엄청난 사람이 같이 밥 먹자고 하면 정상 등반이 무슨 말입니까 에미애비도 그렇지 내려가야지 산을 뭐 산이 산이 뭐야 뭐하러 산은 항상 거기 있는데 그렇지 내가 하지만 이분이 지금 솔로신가 봐요 그래서 아쉬운 거야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이 병신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2년이 18년님 아 참 이렇게 닉네임 불러드리기도 민망한 닉네임이야 2년이 18년님 지나간 복권 긁지 않았을 뿐인데 안 됐을 거예요 안 됐을 거예요 다음 복권 사시고요 아도니스78님은 폰트로 삥뜻김 당할 뻔한 사연 아 이거 좀 다뤄만 해요 이게 저작권 문제로 법인들이 십이 거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기회에서만 다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글 남겨주셨는데 아동스78님은 역시나 저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글만 남겨주신다 아이는 잘 크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쪽마님 쿨하게 잘 두고 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희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라클 양님 오랜만에 남자 기자님 검증단 메일을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더이다 여초방송의 남자 기자 홀짝입니다 부디 로라님 우리의 윤은님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부디 로라님과 새로미님은 건강하시라는 아 미라클 양님하고 로프트님이 그 검증단 안 왔다고 최근에 글 남겨주신 거 봤는데요 이 두 분은 제가 아 책임지고 연락을 해서 내가 한 번 울면서 저한테 검증단 안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드릴 거예요 이제 그만 좀 보내주세요 검증 상품이 없어도 그냥 진짜 하다 못해 내가 내가 우리 동네에서 장고 물건들 한 번 그냥 보내드릴 거야 검증 좀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제가 그리고 팟빵에서 닉네임 김어준님이 아 이분은 닉네임을 정말 대박으로 지으신 것 같아 근데 닉네임도 김어준님인 것도 모자라서 항상 평점을 자 아 로라 1위 로라 8점 이별의 아픔을 웃음으로 승천시키는 살신성인의 정진의 박수를 로라 화이팅 아 요거는 저기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저 거의 아 그렇죠 네 2등 네 로라님 소개해 주시죠 네 2위 홀짝기자 한바자 써주셨어요 괄호하고 네 7점 9점 아 뭐 2위 거의 1위나 뭐 명불허전 현재 활동 중인 MC죠 가장 쫄깃한 진행신력 이미 적어도 이미 적어도 최옥은 넘어섰다 와 불금쇼에 아 그렇죠 이분은 살짝 이게 너무 과문한 칭찬해 주시니까 지능형 아니지 약간 꼬는 거 감사는 하지만 과문한 말씀이십니다 3위는 성녀에요 7.8점 아 그러니까 진행자분들이 다 0.2점 차이예요 이게 진행자 3명을 다 사랑하는 아 그렇죠 늘어난 분량 가거걸 직후에 녹음한 듯한 신들린 스트립 술 먹고 대화를 나누면 더해집니다 가요차집니다 아주 그 그때는 로라와 성녀의 케미가 술 안 먹어도 술 안 먹어도 거기에 아키까지 끼면 아우 왜 그래요 4위 파독 남자분 파독 점수가 확 내려갔어요 5점 타델스님 그 외에 꿀공업님은 녹음분을 외쪽에서 날짜 텀을 두고 올리는 건지 물어보셨는데 이거는요 원래는 쪼개해놓고 한 번에 올리기도 하는데 아시겠지만 성녀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그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서 그런 거예요 저희 노동권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아침에도 올라가고 새벽 3시에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일요일에 2편을 올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낮에 좀 한참 자고 출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필깎이 온님께서 네 일요일 아침마다 조깅할 때 이걸 들으신대요 그래가지고 미리 들어서 들을 게 없다고 그런 거 보고 그냥 빨리 가서 출근해서 올리자 이뻐가지고 제가 올렸습니다 들으시나요? 들으셨죠? 연필깎이 온님 성은 받으셨네 성은 받으셨어 진짜 야 나도 기도하면 막 들어주냐 우주의 기운이 성열을 통해 아까 그 눈빛 보내드릴게 이건 뭐야 그 외에 연필깎이 온님 그리고 이거는 닉네임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빠꾸네 쌍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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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루원님 진아이아님께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방송기를 이렇게 많은 비중을 소개해드리는 방송은 정말 없을 거예요 진짜 없을 거야 얼마나 하나하나가 감사하면 이렇게 쓰니까 지금 40분 녹음 중이야 우리 초반에 들어오면서 한 시간 반하자고 이게 중요하지 뭐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힘인데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이제 본 코너 오늘은 특별히 호갱학교로는 먼저 해볼까요 지난 방송 때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사연이 있어서 오늘 광고 우리 3명의 DJ가 또 이제 협심해서 음악을 틀듯이 광고를 틀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하죠 저희 이번에 지난주에 새로 입점된 상품 수술 풀리고 광고음원이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나왔군요 네 파파이스용 영상음원인데 20초 분량짜리 이거 한번 듣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음원을 평가하자면 20초 안에 그 회식자리에서 여자 대리가 부장에게 욕을 합니다 꽐라 그래서 야 이 자식 이게 부장이란다 이러면서 그러면 부장님이 그러시죠 야야 얘 또 풀리고 안 먹고 회식자리 왔냐 이러면서 이런 또 페이소스가 풀리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별 5개 5점 만점 주고 싶고요 그러면 한번 아 이 스크립트를 본인 써나요 감상하고 본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야 이 부장 니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뭐 뭐 뭐 저 인간 작은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식하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 아유 고려 생활 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성분 숙체 소재 술술 풀리고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호갱학개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호갱이었다 네 호갱학개론 이 호갱학개론 오프닝 멘트는 정말 들을 때마다 사실 로라의 어떤 그 목소리와 톤이 집약체다 청각으로 호강한다 네 오늘 사연은 포리 뽀리님께서 딴지를 방송별 게시판 슈퍼히스터K 게시판에 올려주신 카센터의 호갱입니다 요거는 심지어 이분의 그 성별과 연대가 로라와 굉장히 유사해요 네 그리고 상황도 저랑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로라인데 혹시 그 면허 있어요? 저는 면허는 있는데 운전은 못해요 장롱이에요? 네 장롱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로라님 한번 사연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의 여자 19개월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네 저희 아들은 38개월입니다 두 배? 네 전 현재 13년째 운전을 하고 있는 자가운전자입니다 아 이분 21살 때부터 그러니까 대학교 3년 전부터 차가 있었대요 네 부모님 옆에 있을 때는 아빠가 알아서 차에 손을 봐주셔서 별 신경 쓰지 않고 아빠가 다니시는 카센터에 믿고 차를 맡겼고 그땐 또 차가 새빙이었어요 전문용어 나왔죠 네 새빙 새거 근데 결혼을 하고 차에는 도무지 관심도 없고 운전도 안 하려고 하는 남편과 살다 보니 운전도 차 관리도 모두 제 몫이 되었답니다 제가 풋풋하던 20대를 지나 조금씩 펑퍼짐한 아줌마가 되어감에 따라 희노애락을 함께하던 저의 북봉이도 나이를 먹더군요 매년 조금씩 손봐달라 떼쓰시는 저의 에마를 데리고 집 근처 카센터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양심적으로 대해주시는 카센터 사장님을 만났죠 느낌표 들어갔죠 양심적에 여기서 중요한 제가 양심적이라고 판단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느 날 제가 타이어 공기압을 좀 봐야겠어서 갔다가 타이어가 너무 낡아보이고 교차한지도 오래된 듯하여 새로 갈 작정을 하고 물었죠 아저씨 타이어 갈아야 하지 않나요? 사장님은 너무 쿨하게 아니요 한참 더 타시겠는데요 공기만 좀 봐드릴게 이번엔 그냥 가세요 카센터만 가면 어쨌든 물어서 여기저기 뜯어먹으려는 아 특히나 여자가 가면 더한 인상을 받았기에 저 사장님의 말은 너무도 그를 철석같이 믿게 만든 것이죠 네 그래서 계속 거기만 가셨대요 네 뭐 하나씩 갈러 갈 때마다 조금씩 필요한 부분 말해주시는 거 다 믿고 결제까지 현금으로 시원하게 싸들였어요 네 며칠 전 10년이 넘은 저의 에마가 요즘 바람난 저와 아들을 태우고 다니느라 뻗었는지 이번 기미가 모여 또 들렀어요 그래도 나름 기계 쪽은 문외야는 아닌 여잔지라 제 판단은 미션 오일이 다 된 듯하고 미션 쪽에 문제가 있는 듯하여 갔죠 종업원분이 나오시길래 차 증상을 요리조를 설명하며 제 의견을 첨삭하려는 찰나 저 멀리서 다른 차를 보시던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거든요 벗어발로 아이쿠 이러면 뛰어오시는 거죠 아이쿠 난 또 누구라고 내가 봐드릴게 넌 저분 차 마무리해라야 라며 친히 제 차 본네트를 여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아 요게 망가졌네 저것도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 하시더니 견적을 뽑으시는 거죠 엔진 오일 교환 플러그 교환 플러그 케이블 교환 인젝터 크리닝 및 3 엔진 실린다 크리닝 트로틀 바디 및 흑입 라인 크리닝 브레이크 앱 교환 에어컨 살균 및 크리닝 기타 등등 저는 이거 다 뭔지 모르겠어요 차를 새로 만들었나요 40만원이 넘게 뽑아오셨어요 그것도 꼭 해야하는 것만 넣었다며 2차 사고 에어컨선 한 번도 안 본 것 같으니 이번에 하라며 애기도 있는데 라십니다 아이고 애기 또 팔아가지고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들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작년에도 같은 분께 똑같은 말을 들어서 들어서 거금 10만원 드려 네 에어컨 살균 클리닝 다 했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뒷골이 땡기며 뭔가 기분이 싸해지더군요 난 미션을 보러 간 것뿐인데 엔진 오일 교환은 이해한다 쳐도 나머지는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잘 아는 것도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맡기고 나왔는데 아까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아이고 난 또 누구라도 내가 봐드릴게 하던 아저씨의 맑은 표정이 아이고 호객님 호객님 우리 호객님 오셨습니까 아 잘한다 로 들려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차를 수리는 하는데 뭔가 좀 부드러워진 듯 하기도 하나 애써 달려보려는 저의 마인드 컨트롤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암튼 여자들 특히 애기 있는 아줌마들은 카센터에서도 호객입니다 아 참 오늘 약간 여성시대 같았어요 우리가 저기 양희은 강석우님 같았어 택시에서 잘 듣는 거 아 막까나다 이런 거 많이 같이 연습해야겠어 재밌네요 아 그러면서 마무리로 뭐 딴지 검증당 딴지 검증당 네 요번도 제가 아 제가 지금 요새 집에 에어컨 하나 들어놓을까 하는데 네 검증 맡길게요 에어컨을 사서 네 방송 너무 재밌게 듣고 있다고 진행자분들 힘내시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아 요거 이 사연의 음 핵심은 그거죠 작년에 같은 분이 같은 말 하시면서 에어컨 살균 클리닝 진짜 여기서 빵 터졌다 요거 하나 때문에 그동안 했던 모든 신뢰가 다 깨진 케이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양쪽의 측면을 다 고려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그동안 다 호객으로 만들었느냐 그럼 우리는 이 팩트만 놓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연을 쓰신 이분께서 정말 작년에 그분한테 똑같은 말을 듣고 에어컨 살균 클리닝을 받았는데 올해도 또 한 번도 안 본 것 같은데 하라고 애기도 있는데 하셨다면 저희는 둘 중에 하나로 유추가 가능하죠 첫 번째 정말 호객을 만들었다 두 번째 그렇게 능력 있는 카센터 주인님은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짓말이 아니라면 정말 자기가 1년 전에 손 봐놓고 한 번도 손 안 된 것처럼 보였다면 자기가 소리를 잘못한 거야 작년에 소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불과 1년 전에 했던 거를 못 알아볼 정도로 감이 떨어졌었는데 그거는 이 방송을 듣진 않으시겠지만 그 카센터 소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호갱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심심한 위로의 말씀 위로를 이거 약간 되게 스릴러 영화의 마지막 대사 같을 것 같아요 작년에 에어컨 저기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손 안 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동안 내가 받았던 수리는 다 무엇인가 이 아이는 과연 제대로 된 최소한 이 다음부터는 무슨 의심까지 드냐면 그럼 내가 지불한 거는 다 교환이 됐을까 그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확인을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저번에 한 번 1회 방송 때인가도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남자들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다고 쳐도 사실 전문가가 한 번 마음 먹으면 잘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대학 다닐 때 애들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야 이거 방송에서도 얘기했구나 악덕 치과와 악덕 카센터는 비슷한 점이 있다 하나를 고치러 가면 열을 받고 나온다 약간 미용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만상 영양 추가하고 맞아 맞아 저는 단골 미용실에 지금은 단골 안 있는데 처음에 보통 영양을 추가하라고 꼭 권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쿨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뭔가 혹해서 계속 갔는데 그 다음부터 엄청 추가하고 제품까지 판매하고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지금 방금 성녀가 말한 게 이분 사연하고 똑같잖아요 이분도 왜 처음에 신뢰하기 시작했습니까 타이어 얘기했더니 아 이건 뭐 아직도 괜찮다 이쯤에서 저희 편집장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명언이 하나 있죠 거짓을 가리기 위해선 진실이 필요하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워낙 못 믿어 한다는 걸 안단 말이죠 대부분 알아요 맞아 맞아 못 믿는 거를 사실 이거 남녀 연애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맞아 저도 그거 생각했어요 뭐냐면 아무리 개새끼도 처음에는 잘 봐요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했던 거지만 정말 대단한 사기를 치기 위해선 진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여지가 믿을 만한 건수는 있어야 속아요 맞아 도박일 때도 맞아 맞아 처음에는 돈 따게 해주는 이게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 슬퍼 왜 사기 크게 맞은 사람분들은 우리가 주변에 혹시 가족분들 중에 사기를 크게 마셨거나 호갱됐다 이러면 혀를 찌찌찌 찌시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해드려야 되는 게 그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때는 물론 약간 신중하지 못한 건 있었겠지만 이게 속고 나면은 사실 돈도 돈인데 자존감이 떨어져요 나는 많이 겪어봤잖아 호갱 많이 겪어봤잖아 내가 그때 CDP 얘기했잖아 나중에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맞장구 치는 내가 너무 싫은 거야 나는 이거 너무 잘 이분의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씨발 바보처럼 그거 한번 또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타이어 지금 갈 필요 없어요? 이거 한번 한 건데 모든 신뢰를 다 드린 거잖아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참에 제가 화장실에 가야 된다는 게 더 안타까운 거 오늘도 남자 기자는 화장실에 간다 커피를 먹었다고 빙계를 댄다 골짜기 화장실 타령은 다음 회에 계속될 것 같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그냥 아닌 척하면서 끊고 편집하고 또 나오면 되지만 제 아픔을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 가족이니까요 여성분들은 밤길에 의욕한 곳에서 남자가 쫓아오지만 저는 신호가 너무 빨리 지금 화장실 가야 돼 무스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믿을만한 작은 건수 하나에 활라당 넘어가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살지 못하는 사실은 이런 게 너무 슬프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너무 있잖아요 사실 연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한 누군가 하나를 믿었다고 해서 이게 너무 확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정신 바짝 차리고 계속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건 귀찮은 일임엔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귀찮음의 비용으로 지불해야 거대한 호갱이 되거나 속는 지경이 이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투표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막 고민하다가 한 표 딱 던지고 4년 동안 쌩 까면 이제 개판 되는 거죠 등털리는 것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편해지는 곳은 위험한 곳일 가능성 계속 한번 카센터를 앞으로 이분께서는 아무리 믿을만한 곳이라도 믿을만하면 계속 가시는데 한번 좀 알아보시고 여기저기 다녀보시고 그렇죠 이렇게 좀 해야 아 참 안 아깝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에게 위로만 드릴 수 없기에 이런 카센터 정비의 세계에 대해서 저기 정보를 드리기 전에 하지만 요새는 또 생각보다 많은 카센터들이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한테 친절히 설명도 해주시고 호갱을 만들지 않는 좋은 곳도 많으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카센터를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짜증내요 그 호구 만드는 그 악덕 카센터 때문에 괜히 본인도 원치 않게 사람들이 이제 손님들이 그렇게 보는 거지 정말 고쳐야 돼서 고쳐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안 믿어 막 안 믿고 막 이래버리니까 사실 서로한테 피해를 주는 거지 정보를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같은 자동차 정비소라도 지점마다 가격이 다르대요 요새는 체인이 많아요 그치 브랜드 달고 타이밍 멜트를 교환할 경우 가장 저렴한 곳은 55만원 가장 비싼 곳은 65만원 아유 10만원이나 엔진오일 가격도 저렴한 곳은 55,000원 비싼 곳은 7만원 대부분 5만원 중후반대래요 그리고 작년 8월부터 2014년 8월부터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인증 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자동차 제작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단위의 부품 가격을 공개하도록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없을 시에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 형태로 대신해서 공개하도록 했는데 부품 가격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액이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저는 자동차 면허도 없어서 이런 거 진짜 모르는데 정비소 그 브랜드 단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경이 거의 아닌가 봐요 지경인 경우도 있고 대리점인 경우도 가맹점처럼 그렇죠 가맹점인 경우도 있는 건데 이거는 아마 좀 더 저희도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 브랜드 단 자동차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뭐 저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이제 보통 현대자동차인 경우가 많이 가는데 다른 저기 자동차 가도 고쳐는 줘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순정 부품을 꼭 사용해야만 하는 정비 내용도 있지만 엔진홀 정도 교환하고 이런 거는 사실 차종에 상관없으니까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예 안 하지는 않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거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같은 자동차 정비수라도 지점마다 다름은 물론이거냐 같은 동네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거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에서 중요한 것은 부품 가격 공개를 의무로 하고 있으니까 공개달라고 알아보시는 게 좋다 왜냐면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분야라고 아예 안 알아봤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자동차 정도면 사실 집을 제외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에서는 가장 큰 아닙니까? 제일 비싼 거 그치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모른다는 핑계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걸 수도 있어 생각해보면 컴퓨터는 그래도 막 신경 쓰잖아 근데 컴퓨터 몇 대값이냐고 자동차가 게다가 유지비미 기름 먹는 것도 하면 사실 내가 보는 돈에서 굉장히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단순히 내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치 좀 계속 알아보면 왜냐면 요새 또 블로그나 이런 거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좀 이렇게 사진까지 딱 찍어가지고 아유 그럼요 그래다가 같은 차종이면 아예 그 사진 딱 찍어가지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어차피 예지간에서 좀 알아보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차가 또 진짜 중요한 게 내가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목숨을 건 그렇지 공간이기 때문에 내 목숨은 물론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는 건데 그래서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런가 하면 자동차 타이어 가격 호갱 피하는 방법인데요 타이어는 겨울용과 사계절용도 구분되고 브랜드마다 가격차도 있고 뭐 타이어 등급도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타이어 광고 많이 나오죠 요새 또 기미박 어쩌고 막 이거 알아요 이거 봤어 기미박 성씨를 막 줄줄 이어 그 성 막 기미박 근데 알고 보니 타이어 선전이야 성도 다 다른 것처럼 뭐 자동차 운전하는 뭐 습관이나 이런 것도 다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케어를 해주겠다 뭐 이런 저기 뭐 하여튼 뭐 타이어 프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저기 요새 또 그런 거 맞잖아요 타이어 엄청 쌓아놓고 이렇게 이제 지역마다 그 똑같은 그 인테리어로 타이어 가장 쌓은 곳 이런 데 많잖아요 타이어도 지역에 따라서 편착하시면 돼요 반드시 알아보셔야 되고요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서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만 해도 그렇죠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 중요한 정보 같아요 타이어를 살 때 타이어 생산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타이어 옆부분을 보면 그 D.O.T 넘버 단 넘버라고 그러나 D.O.T로 할게요 저 잘 어떻게 있는지 몰라서 D.O.T 넘버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D.O.T 빵빵빵빵빵빵 숫자 땅땅땅땅땅땅땅 맨 끝에 숫자 4자리가 3005인 경우 네 끝에 4자리 수가 3005인 경우의 뜻은 2005년도 30번째 주에 생산되었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주가 앞에 있고 연도가 뒤에 있네 그러니까 2015년도에 40번째 주에 생산됐으면 4015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보면 아 적어도 얘가 몇 년도 몇 번째 주에 만들었으니까 얼마 됐구나 만든지 알 수 있대요. 그것만 알아도. 그렇죠. 타이어는 3년이 지나면 타이어에 유분이 빠져나가서 타이어가 딱딱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재기능 관리가 좀 힘들답니다. 생산일을 확인해서 이게 재고가 오래 묵은 타이언지를 확인하고 가격을 깎을 것. 아 이거 좀 좋아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난 타이어야 혹은 3년이 다 된 타이어야 만든지 그러면. 아 약간 그런 거구나. 우유 유통기한 다 돼. 그렇지 그렇지. 아저씨 좀 싸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제값 주고 할 거면 좀 생산일이 가까운 신선한 걸로. 신선한 걸로. 나 이것도 나 처음 알았어. 그리고 타이어 회사에서는 구매량에 따라서 공장 출고가의 2-30% 할인된 가격에 정비소로 넘긴대요. 정비소들은 납품받은 타이어에 그 가격에서 자의적으로 마진을 붙여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흥정을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정부가 지난해 8월에 아까 로라가 말했던 자동차 수리비에 거품을 줄이기 위해서 부품 가격 공개 제도를 시행했지만 타이어는 공개 항목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타이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근데 생산일 이것도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알아보는 것도. 그런가 하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호갱견적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이게 뭐냐면 아 그 정비소에서 봤을 때 이 사람 차 진짜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티를 안 내는 방법이야. 뭐냐. 그 자전차 본넷을 열고 보이는 먼지라도 좀 자주 닦아주고 이런 게 관심이죠. 그치 그치. 그리고 본넷을 연 김에 엔진오일, 미션오일, 냉각스캡 등등은 한 번씩 체크해주고 이래야 아 이 사람 평소에 좀 본넷도 좀 열고 이 정도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사실 이거 컴퓨터도 똑같은 거야. 이거 적용해보면 컴퓨터 본체를 수리한 사람이 딱 갔는데 그냥 완전 정글의 법칙인 거지. 먼지가 막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그냥 진짜 모르나 보다. 아무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구나. 이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 본넷을 적어도 차를 사고 안 여는 인간은 아니구나. 나는 치를 내주자는 거지. 그래야 아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수려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막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거 재밌는 댓글인 거예요. 자동차 동호회 스티커도 꽤 효과가 있대요. 하긴 모여서 하는 게 뭐겠어요. 타드도 보는 거지. 그리고 수리할 때 방해가 되지 않는 거리 내에서 지켜보면서 대화를 한다. 왜냐하면 막 또 그런 거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괜히 호갱도 하기 싫으니까 고치는데 바로 옆에 가서 이건 뭐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러면 또 상대방이 기분을 상관없이 적당한 거리에서 정비사분마다 다르시겠지만 경험상 고객을 호갱으로 보는 정비사는 불편해하면서 옆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냥 몇 시에 찾으러 와라 그냥 이렇게 한대요. 이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하면 되게 양심적인 정비사인데 괜히 귀찮게 그러지 마시고 좀 볼일을 보고 있으면 보고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 불편한 거는 누구나 그러고 하긴 그래. 솔직히 내가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고 박세롱미 성녀가 편집하는데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거 이렇게 파장 지나가는 거 나도 같이 보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기 편집장님 앉아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 그렇지. 산증인 산증인. 편집장님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렇게 되는 아 난 편집장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난 민망해서. 그리고 좋은 정비사님은 수료할 때 질문에 대답도 잘해주시고 선물달거든요. 그렇겠죠. 소통을 잘하시는 분들은 좋은 분들이시죠. 제일 최고는 여기저기 다녀보다 제일 괜찮은 곳으로 갈 것인데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자기 차니까 자기 차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1번 제일 먼저 왜냐하면 그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굳이 막 내가 호갱 안 되려고 이것저것 재고 따지지 않아도 사람은 다 그런 게 이렇게 티가 납니다. 정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만약 악착정비사라도 로라가 만약에 자기 차에 좀 관심도 있고 그래서 먼지도 좀 닦고 자기가 좀 알아본 틀이라도 돼서 로라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디서 자기 자동차랑 똑같은 차 블로그 가서 보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요새 좀 체크를 좀 자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체크하면 맞는 거죠? 이렇게 막 물어보면 사실은 내가 쟤를 씌우고 싶어도 그때부터는 잘 안 되는 거 얘는 진짜 좀 알아보려고 하는 애구나 좀 아는구나 그리고 정비사분들은 차라리 그렇게 해서 단골을 만든 다음에 이것저것 여쭤보면 또 이렇게 특히나 이제 보통 나의 남성들은 여성들이 물어보면 또 친절하게 잘 대답해 주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산적같이 생긴 애가 물어보면 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잘 대답해 주실 겁니다. 사실 최고의 방법은 잘 묻는 거죠. 그렇죠. 관심을 갖고 자겠죠.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을 받는 거죠. 하여튼 특히나 특히나 자동차 또 이렇게 그나마 저렴한 경차나 이런 거 모시는 분들 보다 또 비싼 차 샀는데 보통 차가 비싸질수록 또 수리비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부품도 비싸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비싼 차가 싼 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고갱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 사연 보내주신 뽀리뽀리님 뽀리뽀리님께서는 도움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뽀리뽀리님 덕분에 이렇게 코너 하나가 알차게 채워졌어요. 저희도 정말 좋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코너 하나에 문을 닫게 되면 반드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동차 운전 정비에 관련된 상품이 또 뭐가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맞닿지는 않지만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면 돼요. 자동차에도 방향제 참 많이 넣었잖아요. 아 나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빌리지 캔들 이제 너랑 나랑은 뭔가 그거 뚜껑만 열어놔줘요. 합이 맞는다. 참 신기하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자동차 방향제 또 말이 많고 막 이런데 저희가 자동차에 촛불을 켜놓을 수는 없지만 뚜껑만 열어놔줘. 뚜껑만 열어놔도 좋은 향을 퍼뜨릴 수 있죠. 빌리지 캔들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이 광고는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아로마 캔들을 구입하신 분들은 차라리 귀를 막으세요. 식용 등급의 왁스를 사용해 FDA가 검증한 명품 아로마 캔들 미국산 빌리지 캔들을 지금 이 시간부터 은하계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스몰 사이즈가 아니에요. 정확히 645g 라지 사이즈가 19,900원이라고요. 서두르셔야 돼요. 딴지마켓이 다운되기 전에 외계인이 오기 전에 슈퍼의 스타 케이 커밍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